공병호TV 우연오차를 구분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에 바탕을 두고 21대 총선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일찍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며칠 전 다시 고학자 입장에서 중앙선거관리비원회 측에 납득할 수 없는 혜명과 설명을 예리하게 지적한 메일을 보냈습니다. 고학자의 시각과 관점에서 21대 총선 결과와 우리 사회에서 점점 가열화되고 있는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사건에 접근하는 문제점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메일 내용을 여러분들과 정리해서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통계학자들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험과학자들은 신훈섭 교수처럼 화학을 하신 분들은 그것 잘못되어서 다시 해봐라는 용어를 씁니다.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A당과 B당의 정당 지지율 차이가 너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0%포인트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무려 20%포인트 정도가 사전투표율이 당일투표율과의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개표구별, 동별까지 해일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잘못되어서 문제를 찾아봐라고 말할 내용입니다. 통계학자들은 통계학적 용어로서 일어나기가 극히 어렵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만 과학자처럼 실험과학자들은 이런 경우를 잘못되어서 문제를 찾아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1대 총선을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못된 결과다, 잘못되게 만든 조작한 그런 원인과 범인과 이런 모든 수법을 차단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과학자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21대 총선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 보정 가능한 가측오차, 배통오차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작값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또한 저의 경우처럼 가측오차가 포함되었을 때는 그것을 확인하고 보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방법은 아래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실험을 하는 경우에 명백한 가측오차가 발견되었을 때는 신훈섭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세 가지 조치를 취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먼저 실험한 본인에게 자료를 다시 한번 상세히 검토해보고 실험한 것을 반복해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다. 이것은 꼭 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담아 드려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실험실의 다른 학생 혹은 다른 연구자에게 동일한 실험을 시켜보고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신뢰성이 있는 국내외 다른 실험실에 의뢰해서 동일한 실험을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화학자 입장에서, 과학자 입장에서 너무나 확연한 가측오차, 체계적오차, 시스테메틱 애를 만났을 때 수정하고 보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쉽고 간단한 방법은 실험한 학생이 다시 검토해보면서 아, 교수님 여기가 잘못되었네요. 제가 용액농도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실험할 때 실수를 했습니다. 하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서 보정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도 해결이 되지 못할 때 그 다음 단계는 실험 과정 및 자료를 지도교수와 함께 상시하게 살펴보면서 고민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경우도 안 되는 경우는 내부와 외부의 관련 전문가 분들에게 자료를 보내서 검토시키거나 동일한 실험을 의뢰해서 비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21대 총선의 경우에 가장 먼저 잘못된 자료를 검토하여 보정해 주어야 할 사람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료를 취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결과물을 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주 중앙입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를 취합해서 결과를 국내외에 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혹에 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4월 22일과 5월 12일에 발표된 두 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선관위는 실험을 하여 자료를 뽑은 당사자입니다. 예를 들면 화학자 입장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는 실험을 한 학생입니다. 당사자는 계속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더해서 사실을 왜곡하기조차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예를 들어 4월 22일 날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4월 22일 보도자료 3페이지에 보면 253개의 선거구를 다 비교하여 답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주장을 그대로 강조하기 위해서 광주, 서울, 군산, 당진 4군데만 자료만 의도적으로 선택 비교하여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모호하게 설명하기 우깁니다. 우기는 것이죠. 어떻게 우기냐? 확인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253명의 평균 득표율은 사전투표에서 선거일 투표보다 10.7%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시도별 광주 1.89%포인트 서울 13.06%포인트 선거구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여기서 동원된 것은 전북 군산시 0.52%포인트 중남 탕진시 18.31%포인트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해당 지역의 유권자의 특성으로 추정할 뿐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어불성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몇 군데만 뽑아가지고 그냥 억지를 세우는 것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에 나왔다는 것이 바로 신훈섭 교수의 지적입니다. 어쨌든 정직해야 됩니다. 게다가 투표 결과를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 우깁니다. 참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의 반지성 반이성의 분위기를 참 잘 분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일본 농객들도 이런 주장을 뱁니다. 투표 결과를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과학을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선관이 보도자료가 어떻게 포핸되어 있나. 투표 결과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는 있으나 유권자의 투표에는 정치에 사회적으로 미치는 변수가 다양하므로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과학 관점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선관위의 관계자들이.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보도자료에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신훈석 교수의 주장입니다. 2,900만 명이 투표한 거대한 모집단 내에 존재하는 두 개의 1,150만 명의 사전투표 표본 집단과 1,750만 명으로 구성된 당일투표 표본 집단에서 보이는 크고 획일적인 차이는 잘못되었다고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명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원의 홈페이지에 있는 개표소별 정돈된 데이터 자체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몇 천만 명 정도로 이루어지는 그런 표본 집단에는 표본의 특성이 크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거대한 몇 천만 명 정도가 되면 도도하게 흐르는 한강물처럼 그 물 자체를 거스리거나 다른 데로 빼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통계적 특성에서 크게 위반되면 조작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서는 불가능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번 더 정리하면 가장 첫 번째 의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21대 총선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통계 자료를 분석한 그 통계적 변칙, 통계적 이상 현상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지난 한 60일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발표를 안 했습니다. 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해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의혹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인 통계적 증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명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해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작이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겁니다. 해명을 본인들이 하려고 노력하도록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신을 불러도 해명할 수 없는 정도의 범죄 사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어디에? 통계자료 안에, 숫자 안에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이미 숫자는 만들어있기 때문에 숫자를 제거하거나 조작하거나 왜곡할 수 없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기되는 의혹에 대하여 상세히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의혹이 제기되는 개수기, 개표기, 서버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월 20일 날 보도자료 8페이지를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보도자료를 공개할 의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짓말이 한 것도 가장 중요한 조작 증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너무나 큰 범죄이기 때문에. 5월 10일 날 보도자료 5쪽입니다.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고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 선상, 제외, 거소투표가 도입됐으며 이를 인해 투표 및 개표 과정이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공정성, 담보 장치를 두고 있고 선거의 전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인 본인이 해결 능력이 없을 때는 혹은 실험한 당사자의 실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어질 때는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것은 실험한 자료와 절차를 정리해 보여주도록 하며 하나씩 교수 및 관련 연구자들과 함께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의혹이 제기되는 절차 및 과정 그리고 기기들에 대해서 투표에 참여한 일반인들에게 또한 관련 외부 전문가들에게 상시하게 보여주고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숨기는 것이죠. 그러다가 고작 하는 것이 5월 28일 전문가들은 다 배제하고 기자들인 아마추어분들인 기자들이 그 분야를 전문으로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만 모아가지고 그렇게 시연회를 하고 우리 다 일 다 했다. 그러나 시연회 끝난 다음에 댓글이나 의견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욕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자꾸 숨기냐야. 그러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개표 진행 상황을 본인들만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함께 보여주며 시연하며 일일이 검토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관련된 모든 장비들과 투표함, 투표주를 포함한 모든 기록 그리고 총선을 위해 준비된 모든 절차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는 이번이 처음 한 것이 아님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행했던 다른 선거들뿐만 아니고 해외의 사례들과 비교해서 전문가의 의견과 도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현재 253개 선거구에서 25명 정도, 즉 10%가 이미 투표한 보전신청 등 2위를 제기한 상태지만 분류기, 개수기, 서브 등 전자기기에 관련해서는 일률적으로 법원에서 용인되고 있지 않는 상황, 말이 안 되는 것이요. 봉인이 뜯기는 사전투표함,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의 봉인이 다시 무엇인가를 적는 것이 관찰된 CCTV, 파쇄되어 발견된 투표지, 적지 않은 채로 무더기로 발견된 투표지, 분류기의 잘못된 분류 영상 등 투표함, 보관 및 개표 상황에서 다양한 오프라인에서의 의심 상황, 그리고 구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보된 영상자료에 나오는 분류기에서 보안을 위해 들어가 있지 말아야 될 인베디드 컴퓨터 시스템, USA 포트 등이 관찰된 것 등은 너무나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구이므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제대로 사실에 알려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보를 혼탁해 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개개인이 정성을 다해 가까운 국내분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는 지인 3명과 함께 식사할 자리가 있었는데 한 분만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고 두 분은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진지하게 저의 이야기를 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정리된 말과 글로 진실을 개개인에게 알리는 일을 시작하는 것은 입소문으로 유명해지는 식당처럼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현재의 21대 부정선거 의혹 사건을 주변에 널리 알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무튼 신운섭 서강대 하학과 교수님의 이런 글들은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용하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제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 TV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오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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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